반갑습니다. 오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멘텀이 가장 강력한 우량주 실적도 좋고 앞으로의 기대감도 정말로 큰 최고 기대 이슈 정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진영훈 회장은 지금 봐서는 HLB 주가의 그냥 신입니다. 신 HLB 주가를 어떻게 움직인다 이 부분은 진영훈 회장이 독보적이다. 거의 뭐 예수님과 부처님과 동급 정도로 보시면 되죠. HLB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동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진영훈 회장을 추종하는 세력들 정말로 강력하죠. 정말 강하고 힘도 좋습니다. 돈도 많고. 그런데 항상 이제 먼저 자기들 패밀리를 먼저 챙기죠. 근데 어찌 보면은 그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솔직히 자기 가족 먼저 챙기고 또 우리 세력들 먼저 챙기는 게 그게 뭐 인지상전이죠. 누가 얼굴도 모르는 주주들을 왜 챙깁니까? 저 같아도 안 챙깁니다. 저 같아도. 내 배를 먼저 불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 친척 먼저 배불리죠. 내가 진영훈 회장이다 라고 한번 솔직하게 한번 본인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 챙기겠죠. 그래서 먼저 내 배를 먼저 채우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욕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욕할 필요도 없고. 대신에 이 엘스는 저는 이 진영훈 회장의 프로파일러죠. 거의 뭐 4년 동안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 HB가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부분들 거의 뭐 완벽하게 장악을 한 1타 강사입니다. 저를 HB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 엘스를 잘 따라와야 됩니다. 잘 따라와야지 적어도 본전이라도 찾겠죠. 본전 찾고 본전 일단 한번 찾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HB로 정말로 돈을 잘 벌 수 있을 겁니다. 돈을. 주기가 조금 길긴 하지만 한 번씩 크게 크게 먹으면 되죠. 1년에 한 두세 번씩 크게 먹으면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그렇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HLB 주가 흐름의 신이기 때문에 HLB의 주가의 신은 진영훈 회장. HLB 주가 흐름을 파악하는 이런 흐름의 신은 또 이 엘스죠. 엘비트라다무스 라고도 불리죠. 지금 먼저 가장 강력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은 얘입니다. 네이버. 네이버는 지금 실적도 꽤 잘 나왔죠. 근데 주가 하락은 정말 크게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주가 하락이 일어난 상태인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 뭐냐. 챗봇이죠. 챗봇. 근데 실적도 좋죠. 검색광고 커머스 견주하다 목표가 상황. 상향 소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2월 6일날 나왔죠. 근데 이 부분은 실적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서치GTP 이게 가장 핫하죠.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한 게 서치GPT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한다 그러면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겠죠. 네이버 아니면 카카옵니다. 무조건. 이런 상황인데 네이버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공지능 AI 지금 가장 핫한 상황인데 한다면 제일 잘 하겠죠. 네이버가. 클라우드 등 신사 부분에서 중장기 성장세가 기댄다.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챗봇. 챗GPT. 돌풍이 불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네이버가 뛰어들었죠. 뛰어들었기 때문에 얘는 최선호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호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중에 서치GPT를 출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탄생한 기술로 보고 있죠. 서치GPT가. 내가 이제 서치를 이렇게 하면 얘가 완전히 인공지능으로 해서 네이버에 딱 치면 누가 써놓은 거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막 물어보죠. 야 오늘 날씨 어떨 것 같아요? 날씨가 이러저러하니까 이러고 이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뭐 이러저러한 거는 어떨 것 같아? 대화형이죠. 대화형. 이렇게 이제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네이버가 가장 기대가 되겠죠. 또 카카오도 이 부분에서 아마 뛰어들겠죠.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는 가장 최선호주가 될 수밖에 없고 전 세계적인 가장 강력한 트렌드에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매도들이 오늘 열심히 누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넌 눌러. 지금 뭐 앞으로 실적도 좋은 데다가 앞으로 성장성까지 추가적으로 장착이 되었는데 이제 대세 상승장이고 오케이 얘야 얘 이렇게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상반기에서 출시한다니까 이제 2월이니까 6월까지여서 한 4개월 남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매수세가 몰리는 작업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겠죠. 그리고 이제 서치 챗봇 관련 주 어제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제가 한번 추천을 해서 지금 치고받고 돈 잘 먹고 있습니다. 한번 먹고 다시 잡고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 잘 먹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을 먹을 건 또 먹어가면서 HF는 HF대로 가는 거죠. 그냥 HF대로 가고 있는 게 심심하니까 채치 PT 관련 주 중에서 아주 또 차트가 잘 만들어진 그런 조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엔디스테크가 12% 나오죠. 이 거래량이 엄청 터졌고 완전히 밀 올렸고 이 비플라이 소프트 여기에서 한탕 먹고 나오고 다시 내려왔을 때 또 매수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또 나왔죠. 이거 계속 나오죠. 계속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면서 수익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채 PT 관련 주 중에서 먼저 오른쪽 보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아주 강력하게 또 올라서고 있죠. 이 채 PT가 아주 이슈입니다. 이슈. 이런 부분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량주 그리고 실제로 만드는 그런 쪽으로 보면 네이버가 되겠죠. 얘가 제일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고 LG전자 올라가는 엄청나죠. 지금 지금 그러고 반도체 주들도 강한 모습 계속 보이고 SK이닉스가 2.7% 좋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올라서고 있고 얘가 DBAIT에 뭐 눌러대고 있지만 눌러대다가 이제 누르면 내일 올라오겠죠. 자 이렇게 이제 아주 강력한 모습 보이고 제약바이오 부분은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수 매도하다가 이제 매도 줄이면서 올라서고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HB는 지금 철저하게 관리 중입니다. 철저하게 관리 중이고 진영훈 회장의 이런 재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옆으로 길게 빼면서 유증을 하고 주가를 올릴 때는 늦어도 3월달이면 진행할 수 있어.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해버리죠. 강력하게 가남 3월달이면 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유증 끝나고 이제 주가를 내리는 타이밍에서는 하다보니까 이거 좀 어려운데 좀 지연이 될 것 같아. 지연이 된다면 말도 안합니다. 말도 안하고 길게 끌어버리죠. 자 그렇게 끌어버리면 결국은 버티다 버티다가 다 튕겨져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잘나가는 기술주들 잘나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정말로 지금 소외감이 엄청나죠. 소외감이 엄청나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을 만들죠. 그러고 이제 이렇게 거래도 없고 지금 계속 이렇게 눌러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런 구간에서는 그냥 매집해놓고 다른 것들 말고 나 여기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매집해도 괜찮고 고점을 샀다 그러면 계속 매수해서 단가 낮추는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큰 산이 나올 거니까 큰 산이 나올 때까지 가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계속 괴롭히는 거는 이렇게 괴롭혀야지 사람들의 심리가 무너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진영의전이 또 철학의 조예가 깊죠. 그래서 사람들의 이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인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천재적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대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심리관리가 거의 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암 삼성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흘러간다. 결국은 이제 때가 되면 강력하게 상방으로 밀어올리겠다.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런 상황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지금은 계속 이렇게 옆으로 눌러서 눌러서 공매도도 계속 공격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세력들도 계속 공격을 하게끔 못 올라가게 잡아주는 이런 작업을 진행해주고 근데 여기서 좀 많이 내리게 되면 다시 개인들이 털어내야 되는데 도미 털어내리면 매수가 들어옵니다. 개인들이 또 달라붙게 되겠죠. 달라붙게 되면 골치가 아프겠죠. 그러니까 올리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개인들이 결국은 잘 떨어질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왔다 갔다 겁도 줬다가 그런데 막상 내려올 것 같은데 안 내려줘. 계속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밑으로 크게 내려갈 거다라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흘러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또 한 단계 갑자기 레벨이 갑자기 된다. 갑자기 이게 핵심이야. 갑자기 갑자기 나오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아 난 도저히 지쳐서 이거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딱 생길 때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이제 한번 이제 탁 올려버리죠. 그래서 레벨을 탁 시켜버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시 못 올라오겠죠. 못 사겠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막 털고 있죠. 털고 그러고 이제 한번 틱 올리면 그 다음 여기서 털린 사람들은 다시 이제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만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쏴버리겠죠. 털어가지고 최대한 털고 털만큼 털었다. 이제 더 이상 털기는 좀 힘들다. 싶으면 위로 쏴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PSMC는 오늘 이거 그냥 단타 치면 됩니다. 단타. 오늘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실컷 많이 내렸다. 단타 치면 되죠. 많이 내렸다. 매수. 분할 매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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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다 올린다. 그러면 매도. 매도는 한방에 매도. 수익 좀 나면 매도. 그렇게 해서 이제 단타 치기 좋습니다. 여기서 HB세리 끝날 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HB의 앞으로의 전망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어차피 이제 내려서 먹었으니까 올려서 먹게 돼 있다. 이 큰 재료를 가지고 올려서 안 먹는다. 말도 안 되죠. 무조건 올려서 먹습니다. 진실 cin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ами. 감사합니다.